이 거리에 양조장이 있어. 여기 양조장이 있다고? 아 설레는 데 간다. 우와. 밥도 되고 술도 된다는 거 아니야? 죽처럼 먹을 수 있는 거. 맛있네요? 제발. 나는 이거라니까 진짜. 진짜.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있어? 먹어봐. 고추장찌개. 이거는 되게 괜찮다. 진짜 새롭다. 다양하게 한번 먹어보려고. 진짜 빵인데 형이? 야 양념 진짜 맛있겠는데? 죽이자. 가장 어울리는 안주. 어울려. 어울려. 나는 이걸 못 입을 거라고 본다. 잘 어울리는데요? 야 맛있다. 진짜? 딱 좋다가 아니라 미치겠어. 너무 좋아. 같이 Woman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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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.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